청, 청춘마이크에서, 춘, 춘실이, 마, 마음껏, 이, 이대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레이브릭스입니다. 저는 노래하는 성학민이고요. 저는 드럼치는 유혜진이라고 합니다. 네, 저희 이번 공연을 통해서 청춘들에게 어떤 희망과 꿈을 이룰 수 있는 무대가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. 다들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레이브릭스가 여러분들에게 평소와는 다른 모습으로 좀 더 감성적인 모습으로 다가가고자 노력할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십시오. 공감은 사실 어디에서나 오는 것 같아. 그냥 걸어다닐 때도 오고, 여행을 할 때도 오고, TV를 보다가도 오고. 그래서 뭐, 딱히 어디서 오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. 많은 경험을 통해서 오는 것 같아. 네, 레이브릭스 이번 공연 영상이 조회수 천이 넘는다면, 저희가 독일 투어 한정판 티셔츠를 두 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두 분께. 두 분께. 지금부터 레이브릭스 공연이 시작될 텐데, 다 같이 차분하게 앉아서 내적 댄스를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함께 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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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고 멈춰선 추억 속에 내 모습 사라져가는걸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별을 느끼고 수많은 밤 지내면 아직도 난 널 기다리고 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멀어지는 너와 나 달빛 속에 잠출래 내게도 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멈춰선 추억 속에 내 모습 사라져가는걸 나에게 다가오는 또 다른 별을 느끼고 수많은 밤 지내면 아직도 난 널 기다리고 있어 내게 다가오는 또 다른 별을 느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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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